안녕하세요 무엇보다 분석하는 남자 풍경파란입니다 최적화의 고르신에 해당하는 최우추정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강도, 최대우도법 이런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MLA기법이라는 것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최우추정법이라는 것은 점추정, 점추정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건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최적화된 값, 그런 것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간추정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값들의 어떤 범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점추정이라는 것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값, 그런 값을 찾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최우추정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표함수, 목표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값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목표함수를 최소화하고 어떤 모수를 최대화한다 이런 값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음의 로그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말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어떤 최적화된 값을 찾는다, 그런 거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목표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뉴튼 라프슨 방법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뭔가 있는데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1개도함수에서는 벡터가 투입이 되고 2개도함수에서는 행렬이 투입된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런 어떤 뉴튼 라프슨 방법을 통해서 보통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BFGS라는 방법이 있어요 BFGS라는 방법은 어떤 뉴튼 라프슨의 어떤 변형, 변형된 방법이다 그래서 뭔가 행렬이 근사값으로 대체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변형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왜 BFGS 방법을 얘기를 했냐 어떤 제약 조건을 고려한 그런 최후 추적량이 도출을 한다 뭐 그런 어떤 로우 메모리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든 것이 처음에 바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으니까 최후 추적량이라서는 결과적으로 뭔가 약간 목표 함수 값을 최소화한다 모수를 최대화한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최적 값을 찾아가는 어떤 알고리즘만 이렇게 수행을 하더라 그렇게만 보셔도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옵틈, 옵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LBFGS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목표 함수를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최후 추적량 셋탑 값을 이제 찾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 줄의 신텍스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여기 파, 이제 PAR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여기에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목표 함수를 최소화하는 셋탑 값이다 최후 추적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최후 추적량을 투입을 한 결과 이렇게 어떤 함수가 결과 값이 이렇게 뭐 마이너스 12로 이제 나타났다 음의 로그 가능도를 이제 최소화한다라는 말이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신뢰구간 어떤 이제 점추정 뿐만 아니라 구간추정도 함께 추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신뢰구간 신뢰구간도 이제 계산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이와 같이 이제 분석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스태스4, 스태스4라는 어떤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먼저 이제 패키지를 다운을 받아주시고 여기에는 저 이제 4916이라는 이제 벡터 어쩐 벡터 위에는 이제 3827 벡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4916이라는 벡터를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분석을 수행하였더라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스태스4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mle, mle라는 어떤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최후추정량 최후추정량이 보시면 이제 여기 맥시멈 라이클리호드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해서 써머리를 이제 해보니 여기에 이제 뮤 값이 뭐 5.00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네요 어떤 이제 이런 목표 함수를 이제 최소화한 뭐 그런 값들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신뢰구간, 신뢰구간제 2와 같이 이제 나타났더라 뭐 3.11에서 7.5이라는 이런 구간추정결과도 나타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최후추정량이 통해서 우리는 최적화 알고리즘도 수행을 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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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